이거 같은데? 자기야. 돌을 두드리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하고. 던져, 던져. 캠핑 하비 3. 도착을 했습니다. 리셉션장에 오기. 점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우와, 세상에. 우와, 세상에. 정말. 잘 도착했네. 건강에 valu한 아이들 막은 gele sculpturesـ 해야말로 생각나요. 해야에. 해야말로 생각나요. 해야말로 생각나요. 국회, 1985! 보셨말로 생각나요. 저쪽이, 저쪽이 융푸라고. 우리가 좀 이따가 가다가, 저쪽이 융푸라고 해야 된다 보여줍니다. 우리 그러면... 형, 커피하고 필요해요? 우리 러퀸드에 있는 거. 네, 러퀸드에 있는 거. 안녕. 안녕. 유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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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럼 삼십시오. 우리 먹어야 되잖아. 우리 먹어야 되잖아. 응? 왜 먹어야 되잖아? 너 먹어야 되잖아. 응? 영원히 먹어야 되잖아. 10시에서 7시에서 silence. party time! 영원히 자야겠네. 응? 네. 3 아들, 3 텐트, 1땡의 전기세, 그리고 관광객의 주택. 1땡, 1땡, 1땡. 카드, 캐시. 다행히 전기세. 유로는? 유로는 없습니다. 네, 캐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캠핑의 캠 자도 모르는? 캠핑의 캠 자도 모르는 제가. 자, 잘 봐. 자, 한 번. 이렇게 하고. 요새 텐이에요. 텐트야, 텐. 텐은? 아, 똑같네. 텐트, 텐트 알겠지? 네, 텐트, 텐트는 알겠는데. 이쪽 딱 맞는 거지. 이런데서 텐트. 땅이 조금 앞으로 당겨쳐야겠다. 형, 너무 절로 밀어 붙여지지 마요. 땅이 기울어져 있어서 형 잘 때 힘들어. 이거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잘하는데? 잘하네. 잘하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 놓는 거? 이거. 이거, 근데 텐트 쳐보는 거 혼자서는 처음인 거 같아. 이거, 근데 텐트 쳐보는 거 혼자서는 처음인 거 같아. 형. 제가... 좀 이따 도와드릴게요. 됐다. 됐다, 형. 됐다, 형. 됐다, 형. 오! 그렇죠? 페르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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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은 처음 쳐봐서.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큰데? 진짜 크네. 이거. 약간 비닐하우스 짝힌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생각보다 많이 큰데요? 캠퍼가 된 것 같은데? 스위스 와서 핑을 다 해보네. 근데 되게 뭔가... 전문가들 같지 않아요? 응? 응, 같지 않아. 이게, 이게 아니겠지? 아, 이게 맞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이게 그 비 올 때. 아. 밑에다 깔아야 되나 보다. 이거, 이거. 습해질까 봐? 응, 밑에 아예. 근데 나는 이게 없던데. 없어? 응. 다행이다. 아, 진짜. 왜 나는 없어? 지원이랑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네. 다행이야. 난 또 너 있는 줄 알았네. 야, 근데 너는 왜 없어, 진짜? 몰라요. 샥 해봐. 그런 다음에? 형, 이렇게 하면 돼. 응? 오케이.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고맙다, 형. 그러니까 형은 밑에 바닥에 그럼 습이 안 나오겠네? 응. 어휴, 지원이 이거 좀. 야, 그러면 있지? 내일 철물점에 가서 비닐을 이만큼은 끊자. 아니, 진짜로. 철물점 있겠지? 있어, 철물점. 아, 더워, 씨. 나 진짜 너무 더워. 그나저나. 5시 12분. 아, 지금 갈아입었다, 밤바지로. 밤바지로요? 밥을 얹히고 가려면 쌀을 지금 씻어요. 밥 얹히고 가기요?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지금 우리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죠. 아... 고독해 보인다. 형이. 어, 여기. 그곳에 있어봐. 좀 더 이쪽으로 가봐. 왜요? 형, 거기 있어? 그곳에 있어봐. 형, 저봐. 아까 형이 어땠는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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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좋다. 우와 밖에 할 게 없다. 이거 사진을 못 찍어, 이거 형. 안 담기겠죠? 우와, 진짜. 진짜로. 누구 보여주고 싶어도 이게 뭐.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요? 미쳤다. 멋지다. 우와, 너무 예쁘다. 저기가 융프라고. 여기가 인테라켄. 우와! 선생님, 되게 멋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밑에가 CG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저랑 저거 다 그린 거. CG한 것 같지 않아, 진짜? 근데 너무, 너무 멋있다. 형, 가면 내가 찍어줄게. 오늘은 약간 좀 가스가 있네. 그럼 구름 없으면 저 위가 다 보이는 거죠? 와, 저기도 너무 멋지다. 응? 저기. 조명이 비치는. 태양 조명. 형,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셋이 찍을까요, 여기서? 어, 좋아요.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올 거야. 우리 때문에. 아, 계속 찍어 계셨던 거예요? 특히나. 아, 이런 데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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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러니까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먹고 싶어. 사실. 여기서 딱 등산으로 올라와서 맥주 한 잔 먹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맥주 한 잔 할까? 말 나온 김에? 그럴까요? 응, 맥주. 너무 좋습니다. 응, 그래. 규정장이 진짜 지미집 같은데? 약간 미니집 있잖아, 미니집. 미니집. 야, 그 정도는 하겠다, 진짜. 어? 아, 여기서, 여기서 맥주 안 먹으면 이건 너무 반칙 같은데? 형, 여기 앉을까? 그럴까? 너무 붙어있어. 일로 앉을까요? 여기 로컬 맥주가 있거든? 로컬 맥주 먹자. 아, 네. 네. 이거 같은데? 저기요. 저, 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하고. 던져. 던져. 저기 주문 좀 할게요. 주문. 이모님. 그리고 뭐 빵 조각은 안 먹어도 되나? 두 예보 빵 조각? 예스. 아, 헬로우. 아, 캔아이 겟 루게브로 드랍 비어? 예. 네, 드리. 500하고 500하고 300하고. 아, 500하고 300하고 같아. 100원, 100원. 예. 예스. 저기 하나 먹을까? 감자, 감자칩? 아, 참 여기 스위스가 감자가 되겠는데. 아, 예. 아, 예. 포테이토, 포테이토 칩스? 네네. 프라이. 네네네. 프렌치 프라이. 아, 프렌치 프라이. 예스. 앤, 앤 케첩. 케첩. 네, 따라줬다. 케첩, 플리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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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일 그 장을 보는데 내일은 내일 볼까, 장을 그럼? 그러는 게 뭐 보관도 그렇고, 그렇지? 맞아요. 아, 감자. 내일 아침은 우리가 있잖아. 아, 근데 저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계란. 그렇죠. 야, 그 저기 코펠에 그게 있지? 그 프라이팬이 있지? 있어요. 달려있죠? 거기에 따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가스를 사야 되잖아. 이속가스도 가서 사야 되고요. 땡큐. 헬로우. 헬로우. 500, 이게 500cc지.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후라이팬은 하나 살까? 계란 그 담는 거 있니? 알, 알 그릇? 알 그릇? 알 그릇 없죠. 어쨌든. 다이퍼도 안 되죠. 아, 뭐 차에 싣고 다니면 되니까. 다이퍼도 갔다가. 어? 결국은 얘기 있는데 이뻔는데. 아, 일단은 씻기 전에. 아, 참. 고생하셨습니다. 첫날. 반갑습니다. 화이팅! 좋지, 맛있지? 맛있어. 근데 여기 지금 안 더워서 다행이다. 아, 여기 시원하지? 지금 너무 시원해. 어어. 아, 예스. 땡큐. 인정해. 케첩. 케.. 카라 잡? 아, 케첩이구나. Do you have a 종지? 종지? 종지. 됐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나는 뜯겼어. 아, 형님 되게 희한하겠던데, 케첩이 형. 아, 이게. 아, 이게 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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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자.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그렇지? 맛있다. 아니, 감자가 진짜 노릇노릇하네. 진짜 감자가 스위스 감자가 유명하잖아. 예전에는 너무 척박하고 그래갖고 농작물이 뭐 없었대. 키울게. 그래갖고 이 감자가 되게 유명합니다. 아, 진짜 아는 거 많아. 그리고 형 지금 계속 설명해 주잖아. 아니, 그래갖고. 그 남자한테는 할 게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티칸 용병으로 많이 갔대. 스위스 용병이 되게 유명하잖아. 지금도 아마 바티칸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그래갖고 돈을 벌어오잖아. 그걸 관리해 줄 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금융이 발달했다는 얘기도 있어. 아, 그렇게 벌어오는. 뭐 그런 썰도 있고.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어갖고. 저 뒤에 형 우리 대여성 저 뒤에 시키는 쪽에 퐁듬 가봐요. 맞지? 퐁듬. 응, 맞아. 저기 퐁듬. 저기 퐁듬 같다. 저 퐁듬는 왜 유명해. 응, 그래. 저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나? 그런 것 같고 아마. 그래갖고 치즈를 녹여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찍어 먹은 거야. 저 먹기 힘든 것들도 그냥. 뭐 그런 썰이 있어. 난 그렇게 들었어. 감자 너무 맛있다. 그치? 맛있어요, 맛있어. 예스 굿. 굿. 예스 굿. 굿. 예. 왠지 뭐 영어로 물어보면 그냥 오버하게 된다. 예, 굿. 예스 굿. 그렇게 보기 싫어?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나 캠핑의 기본 필요한 거를 좀 배우고 가는. 얻어가긴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울렁증. 한 방울 맞았는데 내가. 아, 그래. 어, 이거 봐. 또 떨어져. 어? 그러네? 그치? 조금씩 굵어지네. 뭐 첫 출발이 나쁘지 않아? 응, 첫 출발이 이제 비도 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내려가는 사람들이 주로 엄청나게. 다들 엄청나게. 웅송송하잖아요, 지금. 다들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텐트 괜찮게. 괜찮은 거냐고요. 아니, 근데 텐트. 지금 만약 비가 내리면 우리는 비박하는 거랑 똑같아. 제 거 텐트 있대요, 거기? 형, 봤어요, 방금? 번개. 방금 봤어? 번개. 그럼 형, 이제 내려가서 우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래. 장보고 먹을라며 막. 응. 죄송해요. 빌, 플리즈. 빌? 네. 데셔클레디. 아, 텐 유로? 유로, 예스. 유로, 예스. 유로, 예스. 유로, 예스. 유로. 20. 어, 20. 오! 오! 야... 날씨가 진짜 너무 희한한 게. 저쪽은 또 발...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그냥 변함수한 거야. 다행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그런 것 같아, 지나가는 거. 우리 거짓말은 잘 안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